아 아 아 저희 첫 음악방송 왔잖아요 네 다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았네요 우리가 첫방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멤버가 있나요? 뭐죠? 제가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뭐죠? 중교가 준비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변환이고요 첫번째 인기가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연습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저희 인기가요 첫 사녹으로 왔는데 아 진짜 너무 떨리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지로 잘 볼게요 연습을 한 번 하면 돼요?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밖에 없어요 긴장되네요 왜 이랬어 나 진짜 이제 팬분들이 없으니까 보고싶네요 보고싶습니다 재혁씨 오늘 되게 카메라 보시면서 오늘 촬영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데뷔 무대를 30분 정도 얼마나 영광적인 순간입니까? 자 정우씨 영광으로 이행씨 가볼게요 영광적인 순간을 광황 관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와 신곡 승진 정우씨 드럼 정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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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팝 주연 안무가 너무 극 김 교수, 저의 파트너. 김이라고. 내가 뭔가 배우가 된 듯한 느낌. 잠시만, 왼쪽으로 처음 못 대처. 아, 박정희 씨. 아, 이렇게 한가? 됐다, 됐다. 용진이요? 용진이요. 아무것도 안 되네. 어? 아무것도 안 되네. 어. 진짜 잘해야겠어. 잘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제가 잘하려고 해서 하난대로 해야 돼.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없어. 카메라 끼니까 왜 긍정적인 말을 해. 카메라 켜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빛난다 빛나. CDD! 하나, 둘, 셋, 포! 잠깐 오는 봐. 어, 되게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주가요 샌드위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세요? 편의점에도 나왔는데. 저기 보이시죠?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 잘하러. 한번 저기 메뉴 한번 찍어주시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첫 스텝. 렛츠 고. 저희... 아, 미쳐야 네가 앞장서. 내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첫 환경에는 벌써 기대돼.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떡하냐. 이거 잠시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릅시다. 자세히 고르세요. 이거 찍어줘. 이따 먹으러 올래? 인가빠. 진짜 콜라. 이거 오늘 나왔어요. 투데이터랑 같이. 와우. 동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르세요. 어, 종이 그댄까지. 맛있게 안 들고?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건데 같이 데뷔 동기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네네네.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유명한 인기가요 빵인가? 혹시 인기가요 마시면 안 해. 그거 어때 도영이 형?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 그거 인기가요 샌드위치와 비슷해. 인기가요 샌드위치? 이거 마시면 돼? 맛있는데 안 들어가네. 근데 이거 먹으면 거의 100번 줄 수 있어요. 주세요. 인터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찍으려고 나오고 있어요.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나와요. 저희 큰 트레저. 잘생겼어요. 제 동생이에요.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인가? 좋아. 정환이다.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너무 대견하게 잘해주네요. 믿기지가 않아. 정말. 좋아? 느낌 좋아? 요즘에 다 좋다고. 맛있어. 진짜 귀엽다. 우와. 재윤가 와. 재윤이 진짜 긴장한 것 같아. 정환이가 래전도였다니까? 정환이, 래저도였다니까? 잘생방을 하게 안UP. 이게 너무 힘든데. 미직 스타. 기억을 안하는데 확실한 건 최고의 긴장이. 그거 무엇보다 산업회보다 더 긴장이다. 긴장이 좀 아쉬운데. 아세요 화를 마신 거에요. 화난 게 아니라 진짜. 3차 되는 이제 트레저인데요. 정말 좋은 소감이 어땠수한데요. 네. 네! 헷갈리는 순간이 다 왔습니다. 첫 보이 음박 이곳의 첫 보이 무대 난다 난다 뒤부기 바하셨어요. 걸어 보세요. 왜 못 깔고 정화야, 정화가 힘들어. 진짜 화면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 너무 잘생겼어. 헤이! 헤이! 와우! 카메라 한숨 못 봐주면서 하자 하나 하나 형 유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데뷔하긴 했구나 지금 실검 됐어요 엔팅을 좀 보여주면서 와 와 레츠 고 준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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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못하겠어 저랑 동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내가 첫 번째 코러스 때 카메라를 못 봤거든요 근데 못 본 게 나왔어요 카메라 못 봐가지고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럽고 신인에 의한 아니 중규 맞아 엔딩 아니 근데 확실히 힘들긴 하죠 저희 첫 음방 미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면서 엔딩 처음 해봤는데요 폭죽이 진짜 폭죽은 안 할 수 없네요 그래도 저희 인기가요 처음 요시가 이걸 가져왔어요 아 이거 역사적이고 근데 의미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제 첫 스타트를 깎았으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더 같이 나가면서 활동 열심히 이상하게 이상하게 다치지 말고 아 다치지 말고 파이팅 열심히 해보죠 엔딩 계속 갑니다 아 이러게 icion